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제품 리뷰를 하다보면 호불호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물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고 내가 쓰니까 익숙해서 내가 쓰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역대급으로 호불호가 없었던 리뷰 평점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1년 전에 제스트에서 출시했던 골드 칼날과 블랙 칼날 알록달록한 칼로 많은 인기를 받았던 19mm 칼 앤 칼날의 후속작 25mm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왜 25mm 없냐. 나는 25mm가 메인인데 25mm가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왜 25mm가 없냐. 그래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SK2의 고강도 블랙 코팅 칼날과 같은 SK2 재질의 티타늄 코팅 골드 칼날. 리뷰를 보게 되면 한 달 후기가 거의 별점 5점이에요. 처음에는 긴가민가에서 이게 막 배송이 늦었거나 생각보다 별재리에서 평점이 낮았는데 한 달 후기를 보면 거의 다 5점입니다. 그만큼 오래 쓰고 짱짱하다는 얘기거든요. 후기들을 읽어보게 되니까 재미있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칼날을 언제 바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더 오래 쓴다. 그렇게 안 예리했는데 그렇게 안 예리한 게 왜 이렇게 오래가냐. 일반 칼날을 하루에 3통씩 썼는데 얘는 1통도 남는다. 등등. 제가 이 제품에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의 특성상 이게 내구성 테스트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칼날을 못 쓰게 되는 계기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종이를 썰고 있었는데 아래쪽에 하판 같은데 부딪혀서 저렴한 칼들은 하판만 부딪혀도 이빨 나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조금 좋은 칼날로 하판, 얇은 하판들을 우리가 커터칼로 잘라서 쪼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르고 있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금속면에 부딪혔거나 그러면 한 방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실험을 준비했냐면 실험을 해봤거든요. 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얇은 금속판 하나를 준비를 먼저 하고요. 잘라볼 겁니다. 맞아요. 칼날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편집자님은 빨리 감기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얘로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긁어놓고 제끼어 볼게요. 신기한 게 이게 제끼어지더라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곳을 계속해야 돼. 원래 이렇게 되면 칼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시죠? 칼날로 금속을 잘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무딘 상태로도 어떻게 갈아내면서 자를 수는 있는 거니까 종이를 자르게 되면 제가 왜 일부러 빠르게 하고 있냐면 안 씹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씹히지 않고 이렇게 잘 자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날로 금속으로 금속을 날이 서 있는 걸로 잘라냈는데 다음에 종이를 잘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입니까?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랐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흠집을 낸다고 그러죠. 흠집 내는 거는 가능한데 예리하니까 잘라졌겠죠. 잘랐는데 종이가 잘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억센 작업을 25mm 칼날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날의 내구성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 말씀드려야죠. 일반형과 고급형 두 가지로 출시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본형 얘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25mm의 특성상 셀프락이 아닌 안전 잠금 다이얼 잠금을 채택을 했고요. 다이얼 잠금 좋은 편입니다.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부드럽게 잘 잠기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는 지금 보시면 뒤에 뚜껑이 없잖아요. 뚜껑 없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풀었을 때 호로록 하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특이점 없으세요? 맞아요. 뒤로 안 빠집니다.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만큼만 풀게 되면 뒤로 이탈의 걱정이 적어요. 한 번 잡아주거든요. 근데 내가 칼날을 교체하기 위해서 많이 푼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는 안전 기능을 넣어놨다. 대신에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뚜껑이 없으니까 위쪽에는 그립을 위한 홈이 있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굵은 작업 아까처럼 억센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쥐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칼날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19mm의 칼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두께감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릴 때 느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로로로로로로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전 잠금 칼날은 이 부분이 홈이 좁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단점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해드릴 부분인데 바로 두 번째 고급형 말 그대로 큰 힘을 주기 위한 최적의 그립을 제공하는 고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립 자체가 이미 고무입니다. 그러면 쥐었을 때 그립감이 최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위쪽에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얹을 수 있는 홈과 엄지손가락을 얹었을 때 아래쪽이 허전할까 봐 손가락을 걸 수 있게 아래쪽에 그립도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걸어서 세게 그을 수가 있겠죠. 앞쪽에는 다목적 제품에 들어있는 일자 드라이버 겸 병딱에도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는 모든 칸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9mm 칼이건 18mm 칼이건 25mm 칼이건 이 일자 드라이버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끼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게 칼밖에 없어. 그래서 칼로 제끼었다가 너무 벌어져서 너무 좁아져서 못 쓰는 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낙하 방지 고리 이 제품도 안전 다이얼 락을 채택을 했고요. 뒤쪽은 칼날을 부러뜨릴 수 있는 홈이 있는데 이 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날에 대한 추가적인 장점을 제가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25mm의 커터 칼 굉장히 억센 작업을 하는 칼입니다. 근데 칼날을 작게만 뺐을 때도 있지만 많이 빼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칼날이 약하거나 낭창낭창거리면 생길 수밖에 없는 단점 부러집니다. 부러지거나 똑바로 자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스트의 칼 같은 경우에는 텐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이렇게 잡아서 제껴서 그렇지 끝에서만 잡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잘 안 휘는 게 눈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잘 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틴 나고 부러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그럴 경우가 적어집니다. 이게 휘는 건 휘는 거니까 바닥에 붙여서 헤라 같은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힘을 많이 주고 하다가 생각 없이 손을 제꼈을 때 부러져서 다치거나 칼날이 날아가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적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러뜨릴 때 초보자 분들은 뭐 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눈감 보도 뽀갭니다. 텅 안 보고 뭐 그래 하고 있나 텅 그래 하자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부러뜨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칼날에 대한 내구성은 제가 금속을 자르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 칼도 좋은 퍼포먼스로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컴팩트해서 보관이나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리한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출시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보급형 칼 같은 경우에도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게 굉장히 깔끔하게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용을 하다가 발견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어이없는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는 단점이에요. 저는 기본형 칼은 개인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본연에 충실해서 출시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고급형이 좋은데 이 아쉬운 점이 아쉬운 점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 안전 다이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제품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락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제품이었답니다. 근데 대표님 안전해 안전해 안전을 더하자 그래서 다이얼로 긴급하게 변경이 된 제품이래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의 아쉬운 점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렸을 때 또로로로로 걸리죠. 이게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이얼 락으로 잠그고 쓰기 때문에 더러러러럭이 사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관을 할 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풀려있죠. 풀려서 칼날을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안 빠지죠.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급형 제품 락을 풀었죠. 걸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토락으로 출시 준비를 하다가 다이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다이얼로만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얼로 잡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다이얼로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다? 그러면 사용하다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칼 자체에다가 이렇게 락을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풀었다? 내가 만약에 칼을 풀게 된다? 그러면 요후! 그렇죠. 이게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래서 안 잠그고 보관을 하게 되면 칼날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들 성능은 매우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군들인데 금액은 가성비로 출시가 됐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스트 철판도 자르는 능력치를 보이는 골드 칼날 티타늄 코팅의 0.7T25mm 칼날이 5,000원대로 출시가 됐고요. 블랙 칼날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4,1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칼도 기본형 5,000원대, 고급형 7,000원대로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급형 칼의 그 아쉬운 점 두 가지만 빼면 정말 완벽하게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닌가 평점 4.8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스트에서 출시한 25mm 블랙 칼날과 골드 칼날 일반형 칼과 고급형 칼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델명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모델명 좀 쉽게 지었으면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Z-GTP25-12가 일반형 칼 이름이고요. Z-GTP25U-12가 고급형 칼 모델명...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일반형 칼 10개, 고급형 칼 10개, 칼날 골드 10개, 블랙 10개를 세트시. 랜덤 세트예요. 일반형 칼에 고급형 골드 칼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형 칼에 블랙 칼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총 20분께 나노비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랐는데 종이가 잘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속으로 금속을 잘랐는데 이 금속이 멀쩡하다는 게 멀쩡하진 않지만 성능을 유지한다는 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hill 은 은 은 은 은 은